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먼저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부산 서부는 3일 내내 납붐 들어오며 출조 어렵겠습니다. 매우 높은 물결에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고요. 반대로 울산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좋음, 일요일에는 보통 들어오며 언제든 순조롭게 낚시 가능하겠습니다. 거제도와 육지도에도 경고등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거친 해왕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으니 출조는 다음을 기약해 보시죠. 바다 갈라짐 지수 보시죠. 이번 주에는 금요일과 토요일 소매물도에서만 체험 가능하겠습니다. 체험 가능 시간은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여유로운 편이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분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다 여행 지수는 대체로 무난한 모습입니다. 다만 토요일에 가덕도 해운대 부근은 피해 주셔야겠는데요. 높은 물결이 바다 여행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서핑 지수입니다. 3일 모두 보통 들어오며 무난하게 서핑 즐길 수 있겠습니다. 파고나 수호는 서핑하기 좋은 반면 파양과 파주기는 살짝 아쉬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생활 해양예보 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